지금까지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이 함께 포함된 철험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검수완박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신 후에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주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입니다.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 사고를 가지신 분께서 검찰 직접 수사를 검찰주의사에 드러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법안 공포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상당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됐고 검찰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약 1년 만에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기소권 하나만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검찰이 아무 수사도 못하게 또다시 법을 손은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분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요. 아니, 왜 이거를 선거 지고 나서 추진을 하죠? 만약에 선거 이겨서 본인들이 원하는 임무를 검찰총장으로 또 임명할 수 있었다면 이건 안 했을 겁니까? 도전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에서 인력은 제대로 보충해 주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수사 부담을 주다 보니까 경찰들이 나 수사 못하겠다, 차라리 일선 지구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특수수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능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다 뺏어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거물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